토트넘 아스퍼의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최근 유벤투스 이적설이 흘러져 나오고 있는데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현재 팀을 떠나는 것에 대해 관심이 전혀 없으며 오로지 토트넘 아스퍼에서의 시즌에만 초집중을 하고 있다는 토트넘 아스퍼 팬들에게는 굉장히 반가울만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현재 토트넘 아스퍼에서 가장 중요한 입지와 역할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콘테 감독은 지난 시즌 엄청난 위기에 빠졌었던 토트넘을 그것도 시즌 도중에 맡아서 결국에는 프리미어리그 4위로 시즌을 마치면서 유에파 챔피언스 리그의 팀을 난착시켰고 올 시즌에도 현재까지 프리미어리그에서 7전 5승 임으로 무패를 달리면서 프리미어리그 우승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이러한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반면 토트넘 아스퍼와의 계약 기간은 불과 1년밖에 남지 않았고 추가적인 재계약에 있어서도 거의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말 주기적으로 이적설에 시달리고 있고 이번에는 유벤투스에서 안토니오 콘테 감독을 강력하게 노린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었는데 디아슬레틱의 제임스 모 기자의 팟캐스트에서의 발언을 인용한 영국 HITC의 소식에 의하면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유벤투스에 관심에도 불구하고 토트넘 아스퍼에 남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더 레인 팟캐스트에서 제임스 모는 안토니오 콘테와 유벤투스를 연관시키는 소문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이 이탈리아 감독은 토트넘 아스퍼에서의 이적과 연결되는 것이 결코 멀지 않으며 일부 사람들에 따르면 마시밀리아노 알레그리에 대한 압박이 높아짐에 따라 현재 유벤투스 감독직의 후보가 되었다. 물론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과거에 유벤투스를 감독했기 때문에 이러한 소문에 대한 약간의 중대성이 있을 수 있지만 제임스 모에 따르면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유벤투스와의 첫 번째 임기 이후 관계가 악화되었기 때문에 토트넘 아스퍼 입장에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제임스 모는 콘테와 유벤투스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공유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콘테 감독이 유벤투스 감독직에 관심을 갖는 것과 유벤투스의 최고 고의부들이 콘테 감독을 되찾기를 원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콘테의 관계가 그가 떠난 시점에서 우호적이지는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유벤투스는 콘테를 얼마든지 바라볼 수 있지만 현실은 그가 토트넘 아스퍼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물론 진정한 유벤투스의 전설을 위해 토리노로 돌아가는 것은 매력적일 수도 있지만 콘테처럼 예측할 수 없는 감독조차도 이 시점에서는 스퍼스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적시항에서 지원을 받았고 그의 팀은 리그에서 무패이며 그의 전술은 다시 한번 매력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콘테 감독은 스퍼스에서 흥미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런던 북부 클럽을 포기하는 것은 바보 같은 선택일 것이다. 그리고 파브리지오 로마노 또한 아직까지는 유벤투스와 안토니오 콘테 양측 간 그 어떠한 대화도 없는 상황이며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오로지 토트넘 아스퍼에서의 프로젝트에만 전념하고 있기 때문에 콘테 감독이 토트넘을 떠날 가능성은 거의 낮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댄킬 패트릭 기자와 파브리지오 로마노 기자의 말을 종합하면 유벤투스에서는 계속해서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선임을 고려하고는 있지만 콘테 감독은 딱히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콘테 감독이 정말로 토트넘 아스퍼의 프로젝트에 집중하려고 한다면 토트넘 아스퍼와의 재계약을 맺는 것이 자신의 모든 이적서를 잠재워버릴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기 때문에 재계약을 맺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아무래도 팀의 감독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적설이 나오는 이런 상황은 토트넘 아스퍼 선수들에게도 충분히 동요가 될 수 있는 소식이고 팀 분위기를 흐트릴 수도 있는 잡음들이기 때문에 콘테 감독이 토트넘에서 진정으로 성과를 얻길 원한다면 깔끔하게 재계약을 해서 진짜로 토트넘 아스퍼에 전념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토트넘으로서는 헤리케인도 그렇고 콘테 감독도 그렇고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 정말로 엄청난 컴플렉스고 빨리 이 두 사람의 재계약을 결정지어서 다른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